우리 다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가는 모든 현장 또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산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오는 문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육신의 병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총리가 된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를 1위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가도 정신적인 문제가 오지 않고 또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았던 비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랩너트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배수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창세전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 믿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단임 목사님도 강단에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 감리교 신학교에는 신학의 색깔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 또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그 사실들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사실상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교에 있었던 저를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리교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용교에서 목회자로 성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고마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걱정이 되고 떨리는 순간이 수험 시험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수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앞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365번이 나옵니다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365일 동안 매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문제와 사건이 있고 그 문제와 사건을 갖다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것은 권능의 손 또 능력의 손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시간표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랩런트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복음인 그리스를 깨닫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우리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경험한 수양의 비밀인 그리스를 누리면서 모든 것 속에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1세대이시죠 복음의 1세대이신데 세상 현장을 살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응답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1세대 분들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후대들은 우리 복음의 1세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또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모습 또 내 자식 내 가정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성교 속에 이삼칠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처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먼저 그릴소를 붙잡고 그릴소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우서 우리 4장 4절 말씀에 그릴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릴소를 쉽게 누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릴소를 못 누리도록 홍미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고 사탄인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사단과의 역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릴소 붙잡고 그릴소 안에서 오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릴소로 뿌리가 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데 가장 중요한 인도는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소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언약계를 따라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와 상관있는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제목 옆에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쓰고 말씀을 듣는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들을 찾고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적용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속에서 붙잡은 것을 가지고 기도로 또 전도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의 생각 속에서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 주시는 이유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져서 못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영적으로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나신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못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인정할 때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초월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을 받았던 형들 또 요셉에게 누명을 씌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 또 감옥에서 요셉을 잃어버린 포도주를 맡았던 장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싫고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준 상처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음으로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국가 전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씩 하나씩 받으면 나에게 있었던 상처를 상처 속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서 또 그 상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금으로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삶 속에서 응답받는 성도님들과 롤랩런트들 되시기를 이스라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말씀과 또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는 믿으나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천 말씀 운동가 또 237나라 보금화와 본다 헌당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과 또 성령님들과 롤랩런트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반지와 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